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가인가 반갑습니다 인기맨이에요 자 오늘은요 어 재밌는 멤버들과 오늘 재밌는 미니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미니게임 이름은요 바로 침식이라는 네 미니게임인데 오늘 한번 플레이를 해볼겁니다 자 그럼 오늘 침식 이 미니게임 룰을 한번 설명해드릴까요? 자 침식은요 5초마다 한번씩 여러분들에게 랜덤으로 주위의 땅이 사라집니다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이 여러분들을 어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땅이 꺼질 때 최후의 1인이 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오케이 알겠죠? 자 당신은 끝까지 살아남는게 바로 미션입니다 그리고 나무 칼밖에 안됩니다 칼은 오케이?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간단하게 멤버들 소개하면서 바로 침식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미오님 탄미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페이스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아이수 아으으으으으으으으읍입니다 아 라쟁님도 다시 해야겠네 라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자 그럼 오늘 침식 게임 바로 시작해볼게 하겠습니다 30초 후에 생존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갑니다 성박기, 바로 반응 나 성 밖에 있는거 같은데? 오케이 자 한번 이제 해볼까? 음.. 뭐 팀도 맺을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어 최후의 1인이니까 어차피 어떻게 됐든 아니 눈이 많네 아니 벌써 죽었어? 아니 왜 죽었어? 어? 높은데서 뛰어내려버렸네 뭐야? 역시 아 단련님 그냥 네 그냥 살아나서 하세요 못 살아나요 자동 관전이야 여러분들 게임 어떻게 뜹니까 이거? 죽읍시다 다 죽으면 시작되려나? 다 킬 치세요 근데 이거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게 책이 사라졌어 다시 하고 싶다면 맵을 다시 다운받으라는데?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뭐야?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? 뭐하시는 거예요? 뭐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이제 시작하겠구만 안답니다 아 이게 근데 높네 자 여러분들 이 게임 설명 뭐 다 들으셨겠지만 자 이제 330초 후에 여러분들 재앙이 떨어질겁니다 빨리 칼하고 양동이 이런거 만들면 좋아 칼하고 양동이를 만들랍니다 녀석이는 내 나무를 녀석이는 내 나무를 빼앗고 있어 너는 첫번째로 죽을줄 알아 아 이거 여러분들 멤버분들 오늘 누가 제일 빨리 죽을지 예상해보죠 한번 저요 저요 담미호님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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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번에 1등하지 않았나요 아 담미호님은 옛날에 1등해서 찍어 제가 봤을때는 사람한테 죽지 않고 한 10초 남았을때 떨어져 죽을거 같아요 아닙니다 아직도 쌓여계시네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 진입되면 누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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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는 담미호님이요 아 왠줄 아세요 왠용 지금 죽이러가고 있거든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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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송곳니를 내밀었다 팔하나 만들고 지금 찢으러가고 있거든요 아 지금은 전두가 안됩니다 지금 전두 안되는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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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되자마자 죽이죠 뭐 나보지 않네요 오케이 어 여기 오징어 있네 야 본인 얼굴 보셨네 아니거든 아 아 잉여메님 잘생겼죠 최고죠 최고 아 그러면 저는 연예인 누구 닮았어요 조잉대님 아 제가 이거 말 함부로 하면은 네 유튜브 댓글에 욕이 달릴거 같으니까 아 네 연예인 이승훈씨를 닮은거 같네요 연예인 이승훈씨가 누군데요 아 이거는요 아 혹시 본인 본명 네 이승훈이요 운 윤이 아니라 운이요 아 운 아 저는 잉여메님 누구 닮았는지 알아요 누구야 이소룡이요 이소룡 이소룡 이소룡이 그 상대를 제압하고서 그 표정짓는게 있거든요 아벼아 하면서 딱 그거 닮았어요 오오 봤어요 봤어요 그거 오오 맞아 맞아 똑같아 똑같아 아 담임님은 누구 닮은지 알아요 저 뭐야 뭐야 꼴등을 잡았어요 꼴등을 오오 닮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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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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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그치 오늘 꼴등할거 딱 딱 보이거든 어우 깜짝 모르네 방금 꼴찌를 닮으셨더라고 네네네네네 꼭 기다리세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좋아 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벌써 3분밖에 남지 않았잖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빨리 천을 캐야 겠어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 못 이겨요 아 이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아래가 파지니까 안되고 왜 안되죠 아 높은 곳 올라가면은 높은 곳도 땅에 파지죠 당연히 한 번에 쑥 파져요 쑥 그 자리가 아예 없어진 모든 블럭이 오늘가 그래서 안되는거야 저희가 언제 안됐죠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야 쇼다 역시 궁필자는 다르구만 네 세명 다 궁필자인데요 네명 다 역시 아저씨는 다르구나 후 좋았어 아 오늘 철을 한 번 좀 캐 보러 가볼까나 철이 어디 많이 있는지 아세요? 어디 많이 있는데 어디? 바로 지하에 많아요 바로 지하잖아 하하하하 아 지하죠 그래서 지하죠 하하하하 정말 재밌는 아이구만 어떻게 Une Alma 철을 캐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 있어요 네 누구 말야 바로 구 Stanford 저 문제 미차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재미없구만 하하하하 자는거리 때가국수 하하하하 방송을 살리기 위해 하하 81000 밖에 안 남아도 철을 캘 kg 수가 없겠는걸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아 눈이 있구나 눈! 그래 눈! 눈이 있었어 그래 난 천재야 오케이 눈이 있었어 난 천재야 좋았어 눈이야! 다 천잰데? 님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휴 뭐야 이 아줌마는 그래서 우승이나 할 수 있겠어요? 헐? 나에게 완벽한 계획 있지 완벽한 계획? 바로 눈을 깨는 거지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아 50밖에 안 남았어요 긴장되는 걸? 아 긴장되는데 이거? 아 이거 철 못 깨 이거 나가야 돼 철 못 깨 못 깨 난 이미 포기했고 철은 난 철 포기했어 지하에 있으면 죽어 지하에 있으면 바로 죽거든요 어? 눈사람을 더 올라가야겠다 아 진짜 어? 거기 거기 그 뻐드렁님 와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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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살짝 긴장되죠? 어 잠깐만요 짜증님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자 여러분들 조금만 있으면 시작합니다 공격 안 됐네? 안 되는데? 찍으면 안 되지 빨리 올라가야 돼 아니요 공격 돼 공격 돼?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5 3 2 1 시작 우와아아아 우와 오우 오우 자 여러분들 3초마다 랜덤으로 그 자리에 사람에게 땅이 파여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뭔 말인지 아시죠? 괜찮다 어차피 단면이면 신경 안떠왔대 죽을거야 자 이제 이거 PVP로 죽이거나 와 이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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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죽을뻔했어 오 라장 올라갔는데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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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라장이 이렇게 올라간 사이에 으똥이를 던지죠 라장한테 으똥이로 던지면 오우 왜오~~~~~ 아, 이럴 수가 야, 이거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 우어억! flap! 죽어빨하다 자, 여러분들 이제 저는 죽었으니까 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저 뺴고 다 살아남았고요 ortal af 떨어지는 소리가 듣는데 오케이 주니 때 탈락 주니 때 탈락이구요 장 혜택이 살아있고 라장 살아있구요 라장님 확실해요 이렇게 살아남는거 오어라장님 사라졌는데 자 밤미온이 라장 잘 가시지! 이번에 간다! 안 가 안 가 오 라장님 계속 버티고 있어 주위에서 이렇게 야야야 오 라장이 제일 불안한데 이거? 아니야 으아아아악! 으아아악! 와 살았어 살았어 야 살았어 와 라장 살았구요 방금? 깜짝놀랬죠? 오 단미우 이런식으로 생존하겠다 이거는 지스가 없어야 해 어이 거긴 나무검! 일로와! 나무검! 야 저기있다 저기 밑에 있어 쟤부터 죽여 아 쟤 갔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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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다 물속에서 살아남고 있었네 나무검 일로와! 나무검! 아 이거 참고로 나무검밖에 안됩니다 나무검밖에 안됩니다 싸우는거 그래요? 네 어 왜요? 나 돌검 만들었는덩 왜? 그럼 돌검 쓰세요 어? 뭐야? 너 나무검밖에 없는데? 으음 빠른 물에 빠지면 안좋아 자 이거는 상대방을 죽이거나 떨어뜨리는건데 아직 어? 네 명이 새로 생존했네 꺄아아아아아아아악 네 단미우님 탈락 네 보기좋게 탈락해버렸죠 단미우님 내 무기 무기를 만들어야겠어 자 좋습니다 어! 있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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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 나무검이군! 이 자식 비겁하게 돌검을 쏴니! 너 일로와! 어? 이 녀석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지! 어? 버르지는 없진 않지만 그래도 고쳐줄거예 이 자식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못잡을걸? 이 녀석! 어? 안 떨어지죠? 어 뭐야? 으아악! 여기에 떨어졌어? 말도안돼 으아악! 자 1대1의 상황입니다 1대1의 상황 어 뭐야? 라장님 뭐죠 이거? 떨어지다가 버텼어 떨어지다가 블로그 설치했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떨어져요? 빨리 나가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라장이 멍청한 녀석 날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네? 저리다 저리다 이 멍청한 녀석 이제야 저를 캐다니 멍청한 녀석 난 살 수 있어 안 되겠다 내가 잡으러 가야겠군 이 자식 어디 갔지 고향 어떻게 될 곳일까 이 자식 이 자식 어디 갔지 이 자식 어디갔지 이 자식 순순히 나오시지 멍청한 녀석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디갔지 뭔 소리야 이승환이 물 때문에 살았어 떨어진 거 같은데 빨리 안 올라오시면 집니다 이 멍청한 녀석 내가 죽을 거라 생각했나 이 자식 어디 있어 이승훈 죽을 거 같은데 왠지 이 자식 난 다시 살아서 올라올 거야 무리라서 죽진 않겠다 이 자식 27초만 기다려라 내가 금방 살아서 너를 먼저 죽여버릴 거야 아 이게 물이 좋다 어디 있지 여긴 올라간대 철이잖아 이 자식 호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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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!!! 아, 떨어졌다, 떨어졌다 아, 얘 누가 내려갔잖아 아, 이렇게 시시해버리나? 아이, 이겼다, 이 멍청한 녀석들 아,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? 아, 야 근데, 너무 호무했어, 나아? 어? 너무 호무해요, 지금 시작하자마자, 나 죽어버렸다고 다시 하고 싶으시다 다시 하고 싶으시다? 아, 아니죠, 아니죠 아, 그렇죠? 네, 아닌다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아 네 인수건 님이 우승하셨네요 오늘 아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시시하게 너무 끝났습니다 아 이거 이게 무슨 게임 아 너무 다들 못 하시는 것 같고 네 떨어져 이제 한마디 했으면 아 그럼 아디오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